9월 5일 노동절 연휴를 마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새 학기를 맞습니다. LA통합교육구의 경우 연중수업자학교는 이미 개학했지만 전통교육제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가을학기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학 날짜가 2, 3접으로 다가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들은 긴 여름방학 동안 불규칙적으로 생활해왔던 자녀의 생활습관을 개학에 맞춰 규칙적이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녀의 성적표에서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남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자녀의 학습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 학기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선생님은 방학기간의 경험, 여행, 독서에서 느낀 점을 장문으로 써보게 하기 때문에 미리 집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좋다고 학교 관계자는 말합니다. 학생들만 말고 온 가족이 여름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 학교, 새 친구, 새로운 교사가 참 힘들다. 우리 힘드는데 다 같이 노력해보자. 정신적 서포트를 두고요. 또한 7학년부터 12학년은 100일의 예방접종을 맞아야 새 학기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학 전 학교 등록 때 100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했는지 보고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학년에서부터 12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을 100일의 주사를 안 맞으시면 학교 입학을 못하시고 그리고 LA 카운티에 100일의가 많이 전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맞으셔야 됩니다. 9월에 킨더가든에 취약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부모 곁에서 떨어져 학교에 가는 것이므로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주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8월 말부터 대부분의 학교 사무실은 새 학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때 부족한 서류와 필요한 부분을 듣고 보충하면 됩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